더쇼의 새로운 얼굴 뉴 MC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더쇼의 새로운 얼굴 미모센터 예은입니다 매일매일 심콤해 드릴 여러분들의 잔맘둥이 제노입니다 새로운 MC 제노 예은 더쇼 플레이 더쇼 플레이 일어나야 돼 청량하네 옆에 청량하네 엔스티의 잔망둥이 DJ 제노입니다 오늘도 연쇼 플레이 우리 첫눈으로 만날까 새가 날아 든다 쿵떡떡쿵떡 안 매워요? 뭐였어요? 청량거쇼요 금발 젠쇼 때문에 제법 질토 엄청 한 거 알아요? 여름이니까 아이스 더쇼 젠쇼 예은쇼 연우앤부쇼 트럴에도 더쇼 예은쇼 젠쇼 함께해 주세요 안녕 나 보고 싶었어요 이리 와 예은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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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느낌을 풀어 예은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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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진 손끝으로 가져간 난 네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꽁꽁 숨겼는데요 네 오늘이 젠쇼와 예은쇼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예은쇼 인사해 볼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끝이 나버렸네요 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어서 제 인생에서 손꼽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젠쇼의 안나를 여러분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젠쇼? 네 어 어 사실 많이 부족했던 저희를 굉장히 챙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던 저희 더쇼 PD님들 작가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54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함께 해준 예은쇼 정말 수고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화요일마다 찾아주신 더쇼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MC로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지만요 더쇼와의 인연은 계속 될 거니까요 앞으로도 젠쇼, 예은쇼 그리고 더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